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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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죠? 내가 까먹었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지? 이게 뭐냐? 에너오렌천? 아 주크박스 만들라고 했다 주크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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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와 다이아 나무는 뭐 이렇게 금방 좋아져 나무는 이렇게 영어 모릅니다 주크박스 야 우리 이 노래 들어보자 이 노래 굉장히 궁금해 이 노래 마크 막 기본 노래 아니야 알고보니까? 아니겠지? 어?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봐 아 기본 노래임? 기본 노래라네요 기본 노래라고요? 필요없는거였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울티메이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 구워셨니? 아 철은 다 구웠지? 석탄 입구 자 90돌 90돌 엠자님 에메랄드 한셋에 90돌 한셋 좋아 영어 끝나 그게 그게 무슨 소리시죠? 엔더 진주로 바꿀게요 아니면 아니면 제 손으로 직접 뽑 뽑습니다 마누절 아니죠? 마누절 아니죠? 아 어서 오십쇼 어서 오십쇼 어서 오십쇼 나 진짜 믿었잖아 저거 어서 오십쇼 자 엔더 진주 64개 짬 90돌 64개 삽니다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엔더 진주 64개 90돌 64개 같이 삽니다 늘었습니다 제가 방금 반약을 먹었습니다 으아 너 아 넘었습니다 이거 말구요 이거 말고 아 스토할 것 같습니다 에더 진주 에더 진주 가 필요합니다 쓰읍 아 으 아 아 아 너무 많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 아니구나 16개씩 먹은 거구나 이건 왜 많이 주시기를 했더니만 왜 많이 주시기를 했더니만 감사 합니다 자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하겠구만 이야 영자님이 착하셔 나라 교환을 마주 잘 하시는구만 교환에 소질이 있으셔 자식 야 너희들 뭐야 너희들 뭐야 아프지 않단 말이야 자 황자를 만듭니다 엔더 진주 넣구요 자 철 철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철작업 아유 근데 좀 많이 만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좀미 온다 이 자식들이 누구 앞에 이렇게 오는거지 어 대비를 만들기가 정말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거 24개 20 한 30몇개만 만들면 돼 대비 저거 30몇개만 만들면 돼 30몇개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30몇개 금방 만들거야 4 5 4 6 5 5 5 5 5 5 5 으앗 됐다 됐어 준비는 다 돼간다 모든 준비는 끝나간다 아니야 아무것도 부셔지지 않았어 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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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발광석 다이아몬드를 캐와야겠구나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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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개밖에 안뜬거지 어 어 됐어 다이아 46개 다시 찾았다 자 지금부터 다 다 철 금 아 뭐야 잠깐만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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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금 아 영어로 썼어 모르겠다 다이아 철 금 석탄 목탄 엔더 그 다음에 자 저거 뭐야 엠의 데빌 발광 오케이 써놨구요 다 철 금 석 목 엠 엠의 데빌 발광 오케이 지금부터 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풀세트를 맞힐 수 있겠구만 만든다 엔더 목탄 석탄 다이아 철 금 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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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목탄 석탄 엠의 데빌 달광 다이아 철 엠의 우리는 울티메이트 잼을 만든다 여기에 뭐가 있었지 데빌이 없구만 괜찮다 우리는 풀셋을 맞추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 어 울티메이트 이거 세트 가볼 수 없구만 자 울티메이트로 만들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울티메이트 애플 울티메이트 애플 울티메이트 애플 울티메이트 애플 울티메이트 애플과 울티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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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If you wanna dead 하나하나 울티메이트를 만들 때마다 저 아이가 나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쫄지 마십시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라바에 죽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하나 둘 셋 넷 뭐를 안맞는거지 호미 됐다 야 막 에로엘하면서 막 무서워 개무서워 Think you are villager farmer 집 근처에 뭐 지었다는거 아니야 이거 한번 파보자 뭐라는거야 야 뭔가 개빠른데 야 톡하니까 깨지는데 호우 뭐지 와 인첸까지 하면 대박이겠다 자 이제 다음 만들걸 찾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로화를 만들겁니다 다이아블러거 캐럿 저세상으로 갔다올까요 랩 인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빵 지금부터 지금부터 다이아 세계로 떠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들은 이 곡괭이로도 배가리가 한방에 찢어지죠 호우 야 다이아가 개녹는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다이아가 그냥 녹아 야 이거 설마 기본옵션에서 행군 붙어있는거 아냐 이거? 야 아니야 이거 설마? 장난 아닌데? 와우 네버 30짓기위에 온겁니다 사실 우리는 저 활에다가 인첸트를 할겁니다 활을 만들어서 저 활에 인첸트를 할겁니다 자 인첸트 아우 템이 꽉차가군요 아니 꽉차는건 아니죠 헤에스 나갑시다 30을 찍었고 많이 구했기때문에 안녕 반갑다 나간다 나간다 마치 게임 모드를 쓰는거같은 현상이죠 레벨은 돌아옵니다 레벨은 돌아옵니다 이걸 구우면은 돌아오게 되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실이 있다 어 잠깐만 침대 침대를 이렇게 내면은 셀스폰이 안되네 아까 샀었는데 자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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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이거 레벨 왜 안돌아와 이거 레벨 안좋아 얘 경험치를 안좋아 이 자식이 경험치를 좋아하는데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린 지금부터 이환을 만든다 용암을 퍼야한다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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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옥 지옥에 용암 있었나? 그래 지옥을 가자 야 이거 옵시리언을 얼마나 캐지는 궁금한데 옵시리언 걔 빨리 캐지는거 아니야? 한번 가장자리만 캐 보자 1 야 옵시리언이 저렇게 빨리 캐진단 말이야? 이거는 신의 아이템이야 진짜로 야 이거는 아닌가 이제 네덜렛 캐릭터 쩔쩔 어머 얘 왜 때려나? 야 이 자식! 야 너희들 지금 뭐야 너희들 다 한방이란 말이야 어! 야 뭐야! 잠깐만! 이렇게 상의도 없이 보스가 뜨면! 너희들은 뭐지? 뭐야 블레이즈 막대를 주는 아이들이다 야! 녹아버리는 아이들아 이게 뭐하는듯이느냐 이게 뭐느냐 너희들은 뭐하는거지 지금? 아니! 칼을 안가져왔단 말이다 내가 칼을 가져왔네 안가져온줄 알았다 뭐냐! 덤벼봐라 블레이즈 막대가 마침 필요했는데 잘됐구만 또 또 나와 또 나와 더 나올수 없냐 더 나와! 언제든지 잡아줄테니까 다음에 다시 오겠다 너희를 기다리거라 너희를 기다리거라 8데미지 50일에 날카로운 탑 화염이 2까지 붙어있습니다 다시 오겠다 갑시다 오 애기 왜 애기? graduates 하지 자 내가 왔다 용암을 구해왔다 AO our Her 들어오워 들어와 오케이pro 침대 뿌시고 침대를 야 세스포이 되었다 세스포 와우 호오옷 굉장히 좋은 편리하구만 자 이번에 만들 아이템은 너를 주기는 아이템이야 이 자식아 반대로구만 어? 이게 아닌가? 이 거미줄이 아니라는 소문이 어? 이 거미줄 어떻게 구하지? 뭐야? 저거 어떻게 구해? 뭐야? 어? 신님이시여 거미줄을 타겠나이다 아멘 그러면 난 이걸 만들어보겠다 붓! 과연 이 붓에 쓸데이 쓸데가 있을 것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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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지배한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하늘을 지배합니다 이제 씨는 바로 나다 당장 템을 떨구지 못할까 당장 템을 떨구지 못할까 이 나라의 주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어? 아 아 어? 어 안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한발자국 물러나겠다! 한발짝 물러나겠다! 어 얘는 뭐지? 두발자국도 물러나겠다! 세발자국! 네발자국! 다 물러나겠다! 그러니 어서 나에게 치를 떨어뜨려 죽여놔 치를 떨어뜨려 죽여놔 이건가? 이건 뭘로 캐야하지? 이걸로도 못 캐는디? 감사하오! 신이시여! 감사하옵니다! 자! 에로우! 만듭니다! 에로우! 자! 이 칼에도 이 활에도 인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어 이건 인첸트가 안되네? 오! 화살을 사야하나? 화살을 사야하나? 화살! 화살! 삽니다! 에메랄드! 한세세! 화살! 셋세! 삽니다! 아니! 다섯세! 삽니다! 화살이! 외진이라니요! 무슨 소리요! 재료! 사겠습니다! 그 대신 많이많이 주십시오! 다이아! 다섯블럭으로 사겠습니다! 아니! 여덟블럭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홉블럭! 아니! 열 블럭! 열 블럭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주십시오! 아니! 여덟 ! 다섯블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